배우 신화영은 사고 진실을 살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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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미쳤어? 형 형 어떡해? 당장 신화영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! 당신 과실 아니지?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? 정말 그 사람 깨난 거야? 분명히 가망 없다 우리 때문에! 오빠 나랑 같이 있었다는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당신 복단지식 만나는 이유가 뭐다? 집사람이 오민규 씨 사고 때문에 신화영을 직접 만났다고요? 집사람이 오민규 씨 사고 때문에 신화영을 직접 만났다고요?